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범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종교인처럼 살지 맙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오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회사 복사실에서 복사하는 복사실인데 남자친구가 없던 한 여직원이 복사하러 복사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제일 미남이 거기서 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들어가자마자 가슴이 덜 그냥 말로 콩당콩당 뛰는데 그 잘생긴 미남이 자기를 쳐다보니 반 반했어요 이러더라고. 반 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 눈이 흐뭇을 졌는데 즉시 바로 하는 말이 이제 반 남았어요. 금방 끝납니다. 이 어른들은 웃지 않는데 이 여직원의 이 오해 오해를 해도 한참 한거지요. 오해를 문자주로 보면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사실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오해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사소한 오해가 인간관계에 검을 쫙하게 만들지요. 부부싸움도 잘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되지요. 서로가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바람 잘랄이 없는 거요. 덜 다른 건데 자꾸 틀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해가 그렇게 생기게 되죠. 살아온 문화가 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보면 정말 달라요. 팔뚝왕산 다 모여가지고 보면요. 우리 교회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이 권력전도 하는 팀 보고서를 보면 주로 전라도예요. 주로 전라도. 전라도는 왜 이리 많냐.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잘 안 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속에 생각을 하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사위 얻으려면 전라도 사면 못 해야 돼. 굉장히 가정적이야. 우리 교사랑 말로는 경상도 사람 절대로 사위 안 한다. 달라요. 경상도는 주로 그것도 남도 쪽에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게 많아요. 배울 일이 많고. 그래서 소리가 크고 소리가 커요. 그냥 보통 말을 하는데 상대가 들을 때랑 싸움하는 것 같아. 제가 부산 한 번씩 가면 진짜 그래. 그런데 보통 말이에요. 그게.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보통 말 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높이요. 높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말인데. 이런 문화적인 충격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오해가 계속 생길 수가 있죠.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요. 다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뭘 말을 하려고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한참 있어야 돼요. 표현을 안 해요.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표현을 잘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가 오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뜻같이 말해도 찰뜻같이 믿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오해를 불일으키는 말이지요. 어떻게 개뜻같이 말해놓고 찰뜻같이 믿습니까?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완전 억지지요. 자신이 개뜻같이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찰뜻같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얘기. 개뜻같이 말했으면 개뜻같이 이해하는 거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할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조심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나사가 다 풀려요. 아예 뭐 나는 이해하겠지 뭐 내 성격 알겠지 그래서 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친할수록 저는 제 친한 친구 친한 친구 만나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일 친한데 친할수록 저는요.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초조심하면 초조심 크리스탈 모시네요. 가족들이 자녀들도 어렵고요 지삼도 어렵고요 가장 조심해요. 가장 가까우니까 저를 볼 때는 함부로 했어요. 내 마누라니까 내 자신이니까 함부로는 아니더라고 보고 오면 깨달을수록 그게 아니에요. 가장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엘리트 삶이에요. 그게 상류층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성격이 다수하니까 상대는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느냐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오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성경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 들은 거 이걸 선입견 편견으로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면 믿음 성장이 안 돼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 상처받은 거 교회는 다 그런 거야. 교회 안 나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어릴 때 교회 나왔는데 어느 장훈님 때문에 어느 교회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지금도 신호사람들 많아요. 전도를 한 전도자들 보고서를 보면요. 10년 동안 교회 시험 들어가서 상처받고 안 나가다가 전도 받아서 우리 교회 오게 됐다. 그런 보고서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보면 믿음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앉아있게 앉아있죠. 듣기는 듣죠. 믿음 성장이 안 됩니다. 팍팍팍 성장이 되어야 된대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뭐가 나고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신천지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정인 이런 이단 사이비들 비성경적 진리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명확히 미혹하죠. 미혹합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을 말하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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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리고 다 자기 유익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주로 신천지가 그러죠. 그렇게 딱 오해하게 만들어버려요. 기성교회 다 가짜야. 다 틀이야. 다 틀린 거야. 이런 일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요. 기성교회 문제 그거 다 찍어내놓고 딱 성경 대비해버립니다. 뿅 가버리죠. 그냥 기성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상처받은 받은 사람들 다 잡아서 기성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싹 딱 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오해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오해를 푸는 데 실패한 모습. 예수님 만나고도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의 장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 사람은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생 영생에 대한 부분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물질에 대한 부분 아주 중요한 거죠. 영생과 물질 이 두 부분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통로예요. 딱 두 가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요. 구원 또 못 받고 축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총공격이 두 가지 결제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영국의 모든 성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국적 성장에 잘못된 오해를 다 풀어버리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좀 견고한 말씀의 망대를 세워되요. 여러분 자신 안에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다 세워되요.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각인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로 신앙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오래 다닌데 내면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영국적 포럼이 안 됩니다. 속에 뭐 들어있어야 포럼이 되지요. 뭐 있어야 다른뻔하지요.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삼지요. 교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인은 언급도 안 했어요. 제자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야 돼야 돼요. 교인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교인이냐 혼자 왔다 갔다 해요. 안 가면 찝찝하고 나가 그냥 가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게 교인입니다. 교인 제자는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굴 만나든지 생명줄 던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세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여전히 영적 오해를 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면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 이단에 속아서 일생을 흡의하기는 많은 영혼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시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태봉 19장에 보면 청년이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관리였다. 젊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관리 지도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젊은 청년이 부와 명예 권력 다 가득 있으니 부를 게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당자처럼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당자처럼 산 게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제가 지난번 청년에 특강을 하면서 사기캐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가 특강을 했는데 사기캐라는 말은 사기캘릭터의 준말이에요. 사기캘릭터 사기를 치는 캐릭터를 말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방면에 모든 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기캐라는 새로운 신조어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 팔방민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도 저거 다 잘하는 사람 요즘 사기캐라 그래요. 한마디로 이 청년은 완벽한 것을 다 갖춘 사기캐. 팔방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남이 알 수 없는 고민이 있었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그거 가지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자기 가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영적 허무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 국회의원 재벌 학자 교수 엄청난 지도자들 대단해 보이지요. 연예인들 스포츠맨 스타들 대단해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볼 때 그려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스카이 아톨을 보니까 요즘 검열도 그렇고 어지도 그렇고 무슨 배우가 왔는데 스타가 왔는지 미어 터져 미어 터져 그냥 줄을 서서 확 그 보겠다고 그 연예인 보겠다고 내가 볼 때는 잘 모르겠던데 유명하다네 잘생겼다네 그래서 미어 터 자리 자식이 빈자리가 하나 없으면 확 보고 싶었어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파스칼은 철학자여 과학자여 물리학자여 신학자여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박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마음속에 공허를 다 집어넣었다. 세상 거 다 채워도 절대 만족 없도록 여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스타들이 사고를 외치느냐 그거 다 가져도 세상 대한민국 모르사림의 모습을 받고 인정받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도 공허하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보고 싶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인데 그 무엇으로도 쫙 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채우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거실을 통해서 만나야만이 채울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고문을 털어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성공한 사람이 그 잘난한 사람이 그 관리가 무릎을 꿇는다. 쉬운 말이 아니죠.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그렇게 진심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내 공허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이 청년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이란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했지요. 이 청년은 무슨 영생이 어떤 행위를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변적 생각이고 또 지금도 종교인들의 모든 생각이지요. 전도하다보면 이런 반응을 많이 듣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착한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노력을 해야죠. 저 전도하다보면 천주교인들 어떻게 천국을 오늘 우리가 가는지 안 간지 압니까 그거 주고 봐야 알지요. 불교인들은 그런 거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극락 뭐 천국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체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으켜냈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하니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은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함 그 선함과 지금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 이 행위적 요소 이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됐어요. 선한 행위가 왜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선함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세우신 절대 기준이 뭐냐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선한 행위가 좋기 좋지요. 그런데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인기 고상해도 아무리 천사가 살아도 선한 행위는 구 못받아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단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기 교황청에 교황도 저 선임도 여기서는 목사도 길거리인 저 거지도 저 창녀도 깡패도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도 똑같이 다 통틀어 다 죄인이요. 선하다. 뭐 얼마나 선한데 세상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있지만 그분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난 너보다 좀 나아. 그래서 교만 오는 겁니다. 난 너보다 훨씬 더 깨끗해. 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집거다 숨겨놓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남을 비발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사의 육장 64장 육제를 보면요. 인간의 의는요. 더러운 누득이다. 그래서 의라는 것이 그래서요. 친부들 보세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신부가 따로 딱 도사들 보세요. 손님들 난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들하고 나는 훨씬 달라. 뭐가 다릅니까? 구두 수준공 은행 옆에 구두 수준공이나 저 도 닦고 있는 가서 도사나 금식기도 하여 인간은 다 똑같아닌가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누디기 같으니라. 제가 한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산에서 금식을 하고 평신도 때 금식을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고 산에 그것도 기도원에서 넘어가 동굴이 자연 동굴이 있어요. 자연 동굴. 그냥 바위와 바위 사이에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주전자 하나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있다가 내려오니까요. 먹기로 합니까? 기도했지. 얼마나 머리 정신이 깨끗합니까? 딱 내려오니까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는데 교회 와서 딱 그때 수영을 넣어다 할 때 딱 와서 보면 다 좀 지지려해 보이더라고. 어느 정도였다니까요. 목사님 보는데 확 내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야 사람이 금식을 하고요. 뭔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요. 이게 보통일이 하더만. 내가 보면 이야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오니까 정신이 맑아지면서 영혼이 맑아지면서 막 그냥 얼마나 그렇게 졌는지 그 그릇이 일주일도 못 가더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죄 문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중요한데 디도스 1장 2절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혼부터 약속하신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영혼 전에 영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져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봉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종합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연합을 뜻하는데 디도스 3장 5줄로 7절에 보면 이 영생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경유라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속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한봉 3장 16절에 보면 이 영생의 축복이 어떤 인간에게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영생이 주어지는 의료원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산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길이 있다. 동해서도 올라가고 서해서도 올라가고 모든 길이 짜냐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 여기에 제일 많이 속고 있죠. 제일 많이 속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냐 최고의 작품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보니까 목사님이 불편스러운 말하고 건축한다고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고 보상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피곤해 조용한 천주교 교회 아니냐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 예수님 말하지 않냐 가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죠. 편안하죠. 교황청 내려놓은 교리 읽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안상합믹고 좋습니까. 분위기 좋지요. 사단의 최고의 작품. 그래서요. 전 세계가 전 유럽이 싹 다 천주교예요. 정교회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 히랍 정교회 아니면 카토릭 저유럽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정교회가 있습니다. 190개 성당에 있으면 한 개 카토릭 있어요. 그저 또 그런 종교가 전부 다 만드는 개신교회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가 무슨 말이야 카토릭 입니다. 카토릭 무슨 뜻이냐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두드려 보세요. 핸드폰에 카토릭 때리면 보편적 보편적이 뭐예요. 다 종교 같다. 다 똑같다. 종교다원주의 유일신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군 있다. 거의 다 속죠. 특히 엘리트들이 지성인들이 많이 속죠. 그래서 천주교가 많이 가죠. 분위기 다르니까 조용하고 너무 좋으니까 군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리적 적으로 없습니다. 우상 종교입니다. 형상들 차악 어떤 분이 그래요. 여운교 강당 십자가 겁나 십자가도 형상이에요. 아멘 십자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거까지 쳐다보고 그거 십자가 쳐다보고 예수 걸스도 쳐다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안쉬운 거예요. 누구도 보기 좋게 안쉬운 하고 싶습니까? 하늘 땅 바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안 만들어야지. 아멘 우리 심지어 계신 교회가 단임 목사의 형상을 교회 안에 세워놓고 예배를 합니까? 망하지요. 종교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도닦게만 도닦게만 십자가 담가고 도닦게 인간의 행위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러겠다 이 청년처럼 똑같은 얘기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러겠다 완전 인분주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 정반대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선물로 저 선물로 노력해서 받으면 얼마나 자랑할게 막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금식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불완전한 인간 쳐다보지 말란 얘기예요. 나도 너도 쳐다볼 거 없어요. 저를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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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만 바라보시라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이는 생명이 없는 이라 간단한 답이지요. 하나님 아들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영접 운동이 중요한 거요. 무조건 영접이 아니라 알고 영접 해야지. 영접 운동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 다른 것이 다른 것의 구원인 줄을 착각을 하고 속고 내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계속 속이 없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말로도 못합니다. 엄청 열심히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장막 틀을 넓히로 스타트 만 202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단기결색자와 새가족 초청 캠프를 하는 D-Day입니다. 많은 성도인들 동참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은약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불신요군 내 주위에 불신요군 늘 만나는 직장인 늘 보는 이웃사람들 주위사람들에게 불신요군 영혼들에게 영생에 대한 선물 영생에 대한 오해하는 분들 확실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이 살인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교도소 전도예요. 그래서 현장에 장막 틀을 펴당하는 영혼가족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가지 결정적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깨뜨려 보고 있었지요. 끝으로는 완벽한 척 해도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물질이었어요. 물질이 다 그 사람을 잡고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제 더 이상 물질에 매여있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는 말씀이 그런데 22절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납니다. 너희 너희 팔아갔다 가난한 자 있죠. 재물이 많은 것으로 말도 한 소리 내가 이 재물 몰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재물이 내 인생인데 다 팔아 가난한 자 죽어 슬픈 기색을 띄고 떠납니다. 일생일대 가장 비참한 장면이지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예배가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막 한 10분 전 20분 전부터 시작되면 차가 막 밀려 들어와요. 이미 지상 주차장 다 찾고 들어오는데 그냥 사이사이에 그냥 사이 그 주차장 주차장 정말 헌신한 우리 정말 사역자들 참 우리 자놈들 비롯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사이사이 그 매연 냄새 나죠. 육층부 지하 육층부터 그 그 헌신하는데요. 여러분 지하 주차장 난 넣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차장 가장 중요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지하 육층부터 시작해서 그 주차를 시기했다고 통로까지 다 세워가면서 비난받아가면서 그 헌신하는 주차장 요원들 우리에게 최고 보수이요. 주님 보실 때 누구에게 축복하시겠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구나 다 그러지요. 사람이 아마라 좀 재미없지요. 진국이 거기다 있어요. 이건 누가 꼽고 누구인지 모르죠. 금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식당에 주방 수고하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참으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 자리가 우선이세요. 이 청년은 물질을 선택했어요. 영생보다 물질을 선택했어요. 청년이 사람한테 얼마나 살겠어요. 그 친구가 살아봤자 백년이지 그 물질을 가지고 다 씁니까. 물질의 맛을 본 사람은요. 아까워 서지를 못해요. 돈이 많을수록 돈 안 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막 서지 어차피 없는 까지구만. 장사꾼들이 장사꾼들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장인아파트 막 잘 삽니다. 어차피 없는 거 고급아파트 그런 거 안 삽니다. 돈 안 씁니다. 착 착 착 째지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걸 시험한다고 돈 소리만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돈이 최고인데 돈이 내 인생의 하나님인데 이 청년은요. 물질이냐 영생이냐 물질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바보 같지 않아요. 살아봐서 몇 년 산다고 그 물질을 선택합니다. 영생을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거지로 살게 합니까? 가난하게 살게 합니까? 내가 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청년은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놓칠 수 없는 우상이었어요. 다른 거 다 해. 물질은 안 돼요. 우상 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수한 것이 뭡니까? 예수 것보다 여러 마음속에 최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가지 부수한 것이 뭐냐고요?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휘입니까? 아니면 자념입니까? 한 가지 부수한 것을 채우는 방법은 다른데 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붙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로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의 우상이죠. 자식이 자식이 내 자식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 같도록 착각을 하죠. 내 자식의 우상이야. 자식이 오리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요.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느냐. 23절 2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아 참 엄청난 말씀하셨죠. 재물이 영생 얻는 길에 큰 글림툴이 된다는 말씀이죠. 재물이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이미 다 헌당 끝났지만 이 건축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다 테스트 이 말씀은요 부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어찌하고 사랑하는 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선물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 이 땅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본 9장 4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섬뜩한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우리에게 지옥에 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지옥의 형벌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지옥에 대한 경고 이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장애인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사명이 바로 뭐냐.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생명 살려 이래. 교회적으로 이 2, 3, 7, 나라 오천조 보호마를 위해서 2, 3, 7 나라별 구성 시험을 구성해서 한나라별 팀이 제대로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건물을 열기 위해서 2, 3, 7 스타트온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 3, 7 나라 국가 선교회를 조직해서 국가마다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해보자. 매월 셋째 주일에 국가별 선교회를 조직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네틱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선교 로드맵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주부통에서 나오는 공기를 여러분 잘 보시고 해당 국가의 제비를 뽑은 성도님들은 구행하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를 뽑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음을 해서 나를 서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분들 얼마나 가졌어요? 뭘 겁을 냅니까? 단여분들 얼마입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고 이런 조직을 갖춥니까? 여러분 영생 추구 받은 자의 멸류관 받으라고 일단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는 빨래 캠프 팀 오늘 오후 출발합니다. 한시에 출발해서 다섯시 뺀기 타고 갈 텐데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물질이 남아 돌아가서 할 일이 없어서 갑니까? 결단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스케줄 보니까 빡 빡 하더라고 오늘 출발해서 숙소 들어갈 시간이 밤 한시요? 그런데 모이는 시간이 아침 일곱 시라 그러면서 스케줄 진행되는데 캠프가 진행되는데 그 시행된 얼마나 준비가 절제한지 깜짝 놀라마 완벽하게 준비를 미리 다 그 지역 소통 해가지고 그렇게 보험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리까지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보험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 더하여 유신을 축복하지 마음껏 받아누리는 우리 영계승도를 다 되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바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삶을 살아라 우선순위를 복음을 위해서 엄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납 두지 아니하고 다 갚아주신다 그 축복이 얼마나 건지 현세에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낯에 영생을 다 얻는다 백배란 말은요 딱 백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게 내가 해주겠다 전문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계 모두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은약 도전을 통해서 보장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두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평생의 기념비가 되는 평생의 잊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한 오해가 물질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게 주시옵시고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복음가진 그리도 제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30분의 소fs 한글자로 은하 유